인공지능과 행렬 인공지능 인공지능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제 강좌를 시작하기 전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제 파트1이 인공지능과 행렬 행렬과 인공지능 파트인데 대부분 행렬에 관련된 선형대수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많은 새로운 용어와 또 개념 그리고 계산 알고리즘이 소개되어서 그것을 짧은 시간에 이해하기 위해서 어려운 점을 갖는 학생들이 많아서 제가 강좌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짧게 빅픽쳐, 기초선형대수학 개념의 빅픽쳐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차시에는 먼저 선형대수학의 주요 개념들을 20개 정도의 코어 컨셉트를 뽑아서 설명해 드리는데요 자 먼저 벡터 벡터는 힘, 속도, 가속도 등 방향과 크기를 동시에 갖는 물리량을 벡터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n개의 실수에 순서조 엔투플이라고 하죠 또는 두 개 같으면 오더드 페어라고도 하고요 순서가 있는 쌍이라고도 하죠 순서쌍 그래서 정리를 하면 여기 x1, x2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표시하죠 자 이렇게 이렇게 x1, x2, x3, xn 실제로는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게 ax b란 연립방정식에서 볼 수 있고 벡터는 우리는 항상 이렇게 컬럼베타로 쓸 것이고 이것을 타이프 칠 때 불편하기 때문에 그냥 이런 식으로 가로를 써서 표현하는 것이지 원래 벡터는 nx1 행렬입니다 자 벡터 이런 것 벡터들 엔처음 벡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 벡터의 노름 벡터의 노름은 이게 magnitude 라고도 하고 length 라고도 하는데요 노름은 x의 노름 절댓값 대신에 bar 두 개를 줬죠 노름은 각각의 성분들의 제곱들을 다 더해서 스퀘어로트를 씌워준 것을 우리가 보통 노름 to 노름 이라고 얘기합니다 노름에 대한 용어가 계속 나올 것입니다 inner product 얘기할 때 자 그 다음 벡터 xy가 이렇게 있을 때 n차음 벡터 xy가 있을 때 이 n차음 벡터의 내적 여러분들은 dot product라고도 뭐 배웠을 텐데요 이게 유클리디안 inner product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x 하고 y의 inner product 유클리디안 inner product는 이 각각의 성분들을 다 곱해서 더한 거 이것들을 저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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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그 x dot y 또는 x하고 y의 inner product 또는 x의 transpose 곱하기 x 이런 식으로 y의 transpose 곱하기 x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성분들을 이제 곱해서 더해준 것을 내적으로 정의하고 이 벡터 공간은 무엇이냐 이미의 그 non-empty set v 에 대해서 두 개의 연산 벡터 에디션과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이 정의되어 있고 정의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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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개의 기본 성질 이게 이제 두 연산에 대해서 닫혀 있다는 기본 성질과 여덟 개의 연산 성질을 만족하면 이 v가 이 집합 v가 이 두 개의 연산 플러스하고 이 곱하기 함께 벡터 공간을 이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예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r3 또 rn 또는 복소수들의 n차원 공간인 cn 또는 행렬 공간들 또는 다항식의 집합들 뭐 이런 것들이 다 이 벡터 공간의 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동안 봐왔던 뭐 실수체라든지 뭐 r2라든지 평면이라든지 뭐 r3라든지 공간이라든지 여기서 이제 보면은 공간에 있는 두 벡터들의 덧셈이 정의되고 스칼라베가 정의되죠 그리고 그것들을 연산했을 때 그 공간 안에 남아있죠 그리고 뭐 가역 덧셈의 성질들 그 x벡터와 y벡터를 더한 것이 y벡터에다가 x벡터를 더한 것과 같다라든지 뭐 하는 그런 기본적인 성질들 즉 여러분들이 그동안 봐왔던 수학적 오브젝트들은 대부분 벡터 스페이스입니다 벡터 공간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벡터 공간의 부분집합이 다시 벡터 공간이 되면 그 부분집합이 그 같은 연산에 대해서 벡터 공간을 이루면 그 공간을 V의 부분 공간 서브 스페이스라고 얘기합니다 서브 스페이스 그렇죠 서브 스페이스 우리는 주로 이 큰 공간들은 이미 배웠으니까 지금은 서브 스페이스에 대해서 학습하게 되는 겁니다 서브 스페이스에 대해서 자 자 그리고 투 스텝 서브 스페이스 테스트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간단히 학습하게 될 텐데요 W가 V의 부분 공간이 되는지를 확인하려면 아예 두 가지만 보이면 됩니다 즉 이 W 안에서 두 개의 벡터 이를 임의의 벡터 두 개를 뽑아서 그 두 개의 합이 W 안에 있고 또 W 안에 임의의 벡터에다가 스칼라베 실수 실수배를 해서 그것이 다시 W 안에 있으면 이 두 가지 성질만 만족하면 그러면 W는 V의 부분 공간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머지 여덟 개의 연산 성질은 V 안에 있는 모든 벡터들에 대해서 성립하기 때문에 이 V 안에 있는 W에 있는 벡터들에 대해서 다 성립해서 실제로 이 두 가지 성질 이 두 개의 기본 성질만 확인하면 된다는 것이고 바로 이 투 스텝 서브 스페이스 테스트가 바로 이 벡터 공간의 정의에서부터 바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여러분들이 큰 어떤 벡터들의 집합을 가지고 있으면 그 벡터들의 집합을 포함하는 큰 벡터 공간을 생각하신 후에 그 연산을 그 연산을 활용해서 이 부분 집합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벡터 집합이 서브 스페이스인지 아닌지 그치 큰 거 큰 벡터 공간 예를 들어 RN이나 CN에 부분 공간인지 아닌지 이 두 가지만 확인해서 그 W가 부분 공간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 두 개 V의 연산과 함께 쉽죠 이 두 개만 테스트하면 벡터 공간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1차 결합 U V 안에 있는 벡터 U 아이들의 집합 U A-linear combination 이란 무엇이냐면 U 아이들에다가 각각 상수배들을 해줘서 알파 I 상수배들 그걸 다 더해서 만든 벡터 V 이것을 U 아이들의 A-linear combination 이라고 합니다 하나의 1차 결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1차 결합들의 집합 전체 모든 알파 I들 에 대해서 다 더해준 S를 우리가 span U의 span 이라고 하고 U의 span 그래서 U의 꺾기로 이렇게 표현해주고 그것을 이 S를 U의 span 이라고 부릅니다 또 1차 독립이란 무엇이냐 U 이들의 집합 U에서 U 아이들의 1차 결합을 equal 0이라고 나왔을 때 이 해가 모두 0밖에 없으면 이걸 만족하려면 알파 I가 다 0이어야 된다면 이거는 U 아이들이 다 서로 의미를 갖는 1차 독립인 벡터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U 아이들이 1차 독립이라는 걸 보여줄 때는 1차 결합을 만들어서 equal 0이라고 놓고 제로 해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알파 I들이 모두 0이어만 된다 그러면 우리가 U가 1차 독립인 벡터들의 집합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차 종속이란 말은 U가 1차 종속이란 소리는 U가 1차 독립인 집합이 아니다 1차 독립이 아니다 그러면 U가 1차 독립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그 다음 벡터 공간에 기절한 이 두 가지 성질을 만족하는 V의 부분집합입니다 다음을 만족하는 V의 V의 서브셋 V의 서브셋 V가 다음을 만족하면 우리는 V를 V의 V의 기절이라고 합니다 만족하는 V의 V의 부분집합 다음을 만족하는 V의 부분집합 V의 부분집합 V를 V의 기절이라고 합니다 V가 1차 독립이다 그리고 V의 스펜이 V가 1차 독립이고 V의 스펜이 전체 집합인 V가 되면 그러면 우리가 V를 V의 기절이라고 합니다 벡터 공간 V의 부분집합 V를 V의 기절이라고 합니다 V의 스펜이 벡터 공간 V하고 똑같아지고 V가 1차 독립인 벡터들의 집합이면 그럼 우리가 V를 기절이라고 합니다 이게 기저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벡터 공간의 차원이란 집합 V가 벡터 공간 V의 기절이라고 하면 V의 차원이란 V에 있는 벡터들의 개수입니다 그걸 Dimension of V라고 합니다 즉 R2는 기저 차원이 2고 R3는 R상에서 차원이 3고 뭐 하는 식으로요 그래서 벡터들의 기적을 찾기만 하면 벡터 공간의 차원을 얘기할 수입니다 벡터 공간은 무수히 많은 벡터들이 있는데 스칼라벨을 실수배하니까 하나의 벡터에 스칼라벨만 해도 무수히 많아집니까 그런데 차원은 R같은 경우는 R상에서 1차원이고 R제곱은 R상의 2차원이고 하는 식으로 굉장히 아주 구체적인 숫자로 나타나니까 우리가 비교를 하기가 엄청 쉬워지고 학습할 방법을 찾을 수 있죠 다음 행공간이란 행벡터들을 이렇게 로우 벡터들을 이렇게 로우 벡터들 행공간이란 행렬 A가 있으면 행렬은 이렇게 로우 벡터들로 표현할 수 있죠 첫 번째로 두 번째로 세 번째 또 M번째 행 행벡터들의 span 행벡터들의 1차 결합들의 집합을 우리가 로우 스페이스 오브 A라고 합니다 행공간 오브 A 열공간이란 이 행을 행렬 A를 이제 MxN 행렬이라고 하면 이렇게 M차원 벡터들 N개 이 컬럼베터들 N개로 이루어진 행렬로 볼 수 있죠 그럼 이 열 벡터들 열 벡터들 열 벡터들의 span 즉 이 컬럼 스페이스는 이 열 벡터들 컬럼 벡터들의 1차 결합들의 집합을 컬럼 스페이스 A라고 부르고 열 공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랭크란 또 무엇이냐 랭크란 행공간의 차원을 행렬의 랭크라고 합니다 행공간이 벡터 공간이죠 벡터 공간이면 기절을 찾을 수 있죠 기절을 찾을 수 있으면 차원을 찾을 수 있죠 즉 행렬의 행공간의 차원을 이 행렬의 개수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행공간의 차원과 열 공간의 차원이 행렬이 하나 같은 행렬이면 항상 같다는 것입니다 이건 m차원 벡터들의 스페이스고 이건 m차원 벡터들의 스페이스고 차원은 같아서 컬럼 랭크와 로우 랭크가 같기 때문에 우리는 그 행렬 A의 랭크를 바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로우 랭크도 또 컬럼 랭크도 다 같으니까 그냥 우리는 행렬 A의 랭크라고 얘기해줄 수 있습니다 벡터 공간에 대한 기저에 대한 추가 설명은 이 주소에서 확인해 보시면 되고 더 자세한 내용들은 기저의 성질들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다음 해공간 연립방정식 AX이퀄 0의 해들의 집합을 우리가 A의 널스페이스라고도 부르고 이 널스페이스의 차원을 럴리티라고 합니다 이 널스페이스 오브 A를 바로 연립방정식 A의 해들의 집합을 를 우리가 AX이퀄 B의 해공간이라고 합니다 해공간 AX이퀄 0의 해들의 집합을 해공간이라고 하고 이거를 우리가 A의 널스페이스라고 부르고 이 A의 널스페이스의 차원을 A의 널리티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행렬 A가 주면 행렬 A의 랭크를 구할 수 있고 행렬 A의 AX이퀄 B의 해 집합을 구하면 그러면 우리가 A의 널리티도 구할 수 있죠 그럼 행렬 A가 주어지면 행렬 A의 랭크도 구할 수 있고 널리티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그 중요한 사실은 행렬이 사이즈가 n by n이면 행렬 A의 랭크에다가 행렬 A의 널리티를 더한게 항상 이 행렬의 컬럼의 개수하고 같다는 것입니다 AX이퀄 B 한다면 이 그 그 그 그 벡터의 크기 디멘전인 n 하고 같아지는 것입니다 이 행렬의 랭크와 행렬의 널리티를 합한 것은 행렬의 컬럼의 수와 같다는게 랭크 널리티 정리입니다 이거를 배우느라고 선영대 수학에서 몇 달 동안 학습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좀 간단히 그 결과를 확인하셨습니다 자 하이퍼스페이스 행렬 벡터 A가 Rn 하나에 있으면 0 아닌 벡터 A가 Rn 하나에 있으면 이 A의 퍼부는 뭐냐면 이 A와 수직인 A와 올소고나린 그런 벡터들의 Rn 하나에 있는 벡터들이 집합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AI들을 갖는 성분으로 갖는 벡터들과 XI를 성분으로 갖는 벡터들의 인너프로덕트가 0이라는 소리죠 즉 내적이 0인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바는 수직이라는 소리입니다 앵글이 90도라는 소리입니다 그런 벡터들의 집합 이 A벡터와 올소고나린 Rn 하나에 있는 벡터들의 집합을 APERV 라고 하고 그거를 A의 초폭면 하이퍼 플레인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차원이 몇 차원이냐면 변수는 N개고 식은 하나니까 이건 N-1 차원이 됩니다 이 공간은 하이퍼 공간의 차원은 다음 정 프로젝션 이것도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배울 내용인데요 벡터 A가 있으면 벡터 X가 이 A 위로의 프로젝션은 벡터 A가 있고 벡터 X가 있으면 X의 A 위로의 프로젝션은 그런 A 프로젝션은 그런 A 프로젝션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A의 상수배로 표현되죠 이건 상수가 되는 X하고 A의 Inner Product는 상수고 노름도 노름의 제곱도 상수니까 벡터 A의 상수배니까 벡터 A의 적당한 크기만큼 되는 그런 크기의 벡터인데 이 벡터는 X의 X의 이 span of A 상으로의 프로젝션 정사형이라고 얘기하고 또 W는 X에서 P를 빼준 것을 우리가 프로젝션이라고 하고 이것은 X의 span A 상으로의 Orthogonal Component라고 합니다 이 정사형에 대해서 학습합니다 이 정사형을 학습하는 이유는 우리가 최소 제곱해 베스트 퍼스블 솔루션을 구하기 위해서 이 정사형을 학습합니다 다음에 행렬의 고유값과 고유벡터 eigenvalue eigen벡터는 행렬 A가 주어지면 N차의 정사각 행렬일 때 Determinant of lambda i-a equal 0 행렬식을 배우면 바로 행렬식을 구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게 N차의 다항식이 되는데 스칼라 람다를 이 식을 만족하는 람다를 A의 고유값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고유값은 이 다항식을 풀어서 람다를 해 금인 람다를 구하면 그러면 우리가 고유값을 구할 수 있죠 또 이 람다가 있으면 Ax equal 람다라는 연립방정식을 생각할 수 있고 이 연립방정식을 풀어서 해 x를 구하면 이 식을 만족하는 영안인 벡터 x를 바로 이 고유값 람다에 대응하는 A의 고유 베타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행렬 A가 주어지면 자연스럽게 고유값과 고유 베타를 생각할 수 있죠 또 찾을 수가 있죠 구체적으로 행렬의 대각화는 무엇이냐면 행렬 A가 어떤 대각선 행렬가 닮음 행렬일 때 적당한 가역행렬 P가 존재해서 P-Inverse AP가 대각선 행렬이 될 때 우리는 행렬이 대각화 가능한 행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행렬 P는 A를 대각화하는 행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P-Inverse AP equal 대각선 행렬 D가 되는 P가 존재하면 우리는 행렬 A는 diagonalizable 행렬 대각화 가능한 행렬이라고 얘기합니다 싱글라빌리티 컴포지션 우리의 골인 싱글라빌리티 컴포지션 그리고 또 싱글라빌리티 컴포지션은 우리가 자세히 아까 위에 설명했듯이 행렬을 직교 행렬과 일반화된 대각선 행렬과 또 다른 직교 행렬의 곱으로 항상 표시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이고 이걸 이용해 배우면 generalized inverse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 행렬에 대한 일반화된 역행렬을 구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고 그것을 이해하면 위에서 배운 프로젝션을 이용해서 구한 최소제고폐가 바로 이 SVD를 이용해서 얻는 최소제고폐 또 generalized inverse 이용해서 얻는 최소제고폐와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 최소제고폐를 이해하면 통계학에서 배우는 선형 회기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SVD라는 것은 에이콜 유 시그마 V 트랜스포즈로 분해될 수 있다는 이론이 SVD입니다 그 다음에 차원축소와 변수 추출 이런 것들도 학습하게 되는데요 어떤 목적에 따라서 주요한 성질을 대부분 보존하면서도 데이터의 크기를 크게 줄이는 그런 다양한 방법을 우리가 차원축소라고 하고 그런 내용들을 이제 학습하게 됩니다 또 주축정리라는 것은 2차 형식을 기술하는 문제에서 어떤 2차 형식이든 적절한 변수 변화를 통해 혼합항이 없는 행렬 형태로 표현할 수 있음을 보장하는 정리입니다 프린시플 액시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배울 프린시플 컴포넌트 어넬리시스하고 관계가 되는 내용이고 또 싱글라빌리티 컴포지션하고 관계가 되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아이겐 디컴포지션 고유각 분해 아까 SVD 싱글라빌리티 컴포지션을 배웠죠 이것은 고유각 분해는 고유각과 고유벡터를 이용하여 주어진 행렬을 고유각 행렬과 고유벡타 고유벡타라는 이제 그 mx1 벡타들의 이제 mx1 행렬이죠 그 벡타이기도 하고 이제 사이즈가 mx1 또는 mx1 이런 행렬로도 볼 수 있는 거죠 고유값 고유값 행렬과 고유벡타 행렬의 곱으로 분해하는 행렬을 고유값과 고유값과 고유벡타들 고려 고유값과 ек autumn 그 그다음에 pca 는 데이터의 분산을 최대한 보전하면서 서로 직교하는 새 기저 새 축 액시스 를 찾아서 고차원 공간의 필런들을 연관성이 없는 저차원 공간의 문제로 바꿔주는 기법입니다 요 pci 그 데이터들을 우리가 다룰 수 있는 리즈너블한 사이즈, 컴퓨터가 빠른 시간에 다룰 수 있는 리즈너블한 사이즈의 벡터 또는 행렬으로 바꿔줘서 컴퓨터가 바로바로 우리에게 계산 결과를 알려줘서 우리의 의사결정을 돕도록 하는 랭크 리덕션의 결정적인 기법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서포트 벡타 머신에 대해서도 학습을 하게 될 텐데 서포트 벡타 머신은 데이터를 분류하는 것은 머신러닝의 일반적인 작업인데 주어진 데이터점들이 두 개의 클래스 안에 각각 속해 있다고 가정할 때 새로운 데이터점들이 두 클래스 중 어느 곳에 속하는지 결정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때 서포트 벡타 머신에서 풀고자 하는 문제는 How we divide the space with decision boundaries 이런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머신 러닝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 설명을 간단하게 마치고 그리고 뭐에 대해서 도표가 얘기하는 것은 인공지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수학에서 좀 더 크기를 키워볼까요? 수학에서 이 캘큐로스와 리뉴얼 지브라 그리고 멀티베리어블 캘큐로스 probability theory 그리고 이제 통계학 등을 통해서 이제 뉴럴 네트워크를 이제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연관 관계를 하이아키를 보여주는 건데요. 리뉴얼 지브라 이 중에서 집어서 확대해서 보면 여기서 벡타 스페이스, 또 디터미넌트, 아이겐 벨려 아이겐 벡타, 그리고 행렬의 대각화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있죠. 이런 내용들을 배우면 이것들이 뭐 여기서 KNN이라든지 K-리얼리스트, 네이버워드라든지 K-민스, 클러스터라든지 뭐 등등 서포트 베타 머신이라든지 이런 데 또 PCA라든지 이게 다 서로 이렇게 연관 관계를 이제 갖게 되는 것을 이제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자, 그래 이 정도로 앞으로 우리가 배울 선영들의 용어에 대한 그런 익숙함을 조금 먼저 드리고 그리고 이제 1차시 수업을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1주차 1차시 벡타, 내적, 그리고 프로젝션에 대해서 학습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 이제 준비하시라고 수고하셨고 기대하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